전도서 6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흔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 영예, 재산, 채권과 계약서들과 영향력을 잔뜩 지니고 있는 부자가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매번 훌륭한 식사를 주문해서 수십만 원을 지급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 음식을 주문한 후에 그것을 먹을 만한 건강과 소화기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그것을 향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아주 멋진 의상을 입고 넓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의 재산을 털고 침략꾼들이 그의 생명을 포함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라 해도 5년 동안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다가 자신의 은행 계좌가 돼지 저금통 하나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사들이 25년에 걸쳐서 그 사람의 돈을 빼내기도 합니다. 아압은 보좌 위에 앉아 있었는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만은 권력에 있어서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적인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부칸네사는 어느 날 밤에 꿈 하나를 꾸고서 너무나 당혹해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 영광의 산들은 항상 만년설로 덮여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프랭크 신하트라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이런저런 칵테일 파티 자리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손에 유리잔을 들고 허공을 응시한 채 공원 벤치에 앉아 불황자마냥 중얼거리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1년에 15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는데도 말입니다. 시골 농촌에서 하찮은 일을 하고 하찮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간조를 더 많이 배우고 얻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을 향유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디모대전서 6장 17절입니다. 물질을 향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러크맘 목사님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향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억만장자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러크맘 목사님께서 삶을 향유할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러크맘 목사님의 자서전 썩지 않을 멸류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러크맘 목사님은 71살에 스케이트를 타고 하키 경기에 나가서 골문을 지키는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스케이트를 처음 탄 다음에 12년 동안 800번 넘게 경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골키퍼 역할까지도 하셨습니다. 러크맘 목사님은 충분히 자신의 삶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집 3채와 교회 건물 3채, 자동차 17대의 대금을 치렀고 자녀 10명을 길러냈고 그 중에서 그 자녀들 중에서 술이나 마약을 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모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도 8천명 이상을 구령할 수 있게 해주셨고 2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설교하도록 부르는데 쓰임받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60년 동안 매년 거의 아무런 세상 걱정도 괴로움도 불평도 없이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일생 중에 단 한 주도 거쳐 쓰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십니다.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3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일백 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은이라.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속에서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일 것이미라. 더군다나 그는 해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 이 자가 다른 이보다 더 편안하니라. 내부 사정이 좋지 않으면 외부 사정도 모두 좋지 않게 됩니다. 그가 에루살렘 성문들 너머로 끌려가 던져져서 나기와 같이 매장되리라. 에레미야서 22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명예롭게 장사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전도서 2구절에 따르면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장수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행복이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이 악으로 가득한 악인이라면 그의 지위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위해 주신 것을 혼이 향유할 수 없다면 이 역시 그 사람의 지위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낙태된 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그가 헛되어 왔다가 어두움 속에서 떠난다고 됐는데 이것은 낙태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태된 악인은 햇빛을 보지 못했고 또 아무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편안한 것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정년 그가 천년의 두 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산 사람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갚겠느냐. 그가 천년의 두 배를 산다고 해도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5장 17절에서 그가 또한 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바로 그 어두움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지만 재물을 모은 후에 그것을 향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자 역시 낙태된 자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두움입니다. 욕기 3장 16절부터 20절과 이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모르게 유산된 것 같이 내가 있지도 아니하여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는 악한 자의 고통이 그치며 거기는 빈곤한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서는 갇힌 자들이 함께 쉬며 압제자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도다.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에 있으며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놓였도다.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욕기의 위대한 품질보증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7절에 사람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구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은 삶과 죽음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며 전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생은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입 때문에 입의 고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먹는다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 17번 나오는데 다른 모든 종교들의 소위 경전이라는 것들 가운데서는 전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 신앙이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증거가 바로 창세기 3장 뿐이었다고 말해도 아마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종교적인 책이 입 속에 뭔가를 넣는 것으로 시작된단 말입니까? 탈모드나 다른 종교 서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마술에 관한 모든 책들 역시 마찬가지로 먹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몰몬경도 마찬가지이고 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참으로 이상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음으로써 살게 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온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입과 혀는 사람이 살거나 죽는 수단입니다. 혀로 인해서 인간은 지옥의 불에서 불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혀로 인간이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입으로 올바로 쓰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입에 넣는 모든 것이 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은 자신의 모든 먹을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불가지론자든지 무신론자든지 범신론자든지 아니면 유대교나 카톨릭교도 마호메트교 무정부주의자 허무주의자 불교도들을 속박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이루어냈다고 하는 6천년간의 과학적 진보 역시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과학자들 역시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또 과학자들도 모두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위대하고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입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식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과 귀만 만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배 역시 만족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음식을 먹었는데도 몇 시간 뒤에는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입니다. 10시간도 못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식욕은 참으로 그칠 줄 모릅니다. 대식가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준 세계 챔피언 요리사들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코랄 스프링지에서는 거대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5,100파운드 무게의 햄버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폴 버니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주문한 팬케이크가 있었는데 무게가 2,000파운드 즉 1톤이나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 탈라하시에서는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름이 100피트나 되는 피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1988년 영국 월버헴턴에서는 역사상 가장 긴 소세지를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소세지를 뽑아내는 데는 15시간 33분이 걸렸고 기네스북에 따르면 믿거나 말거나 13,125마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현명한 사람도 자기 식욕을 한 번에 12시간 이상 채우지는 못합니다. 사흘 동안 음식을 못 먹게 하면 그 사람은 곰같은 식욕으로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식욕을 만족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나 현명한 자나 먹는 것 앞에서는 다 똑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평생 동안 음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은 평생 동안에 적절하게 처신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밖에 벌지 못하지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부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 역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채워질 수 없는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인간은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손 안에 든 한 마리 새가 숲속에 두 마리 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 안에 든 참새가 지붕 위에 참새보다 더 낫다는 독일 속담에서 나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5장 11절에서 눈으로 보는 것의 가치를 낮췄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도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먹는 자들을 보는 것보다 뭐가 더 유익한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지 못한 것을 공상하면서 탐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마음의 공상이 예전보다 수백 배는 더 늘어났습니다. 문명화된 곳이라고 하면 이 땅 위에 어디를 가든지 탐욕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텔레비전이 방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텔레비전은 스스로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밤낮으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광고를 틀어주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탐내게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들을 영상으로 보고 결국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목욕하는 미인들이 있고 헐리우드의 직업 모델들이 나오며 잘생긴 청년들과 젊은이인데도 재벌인 사람들 최신 브랜드의 자동차, 집, 요트가 나오고 복권이 당첨된 이야기가 나오며 새로운 상표의 물건들이 나옵니다. 값비싼 보석들과 옷들, 일확천금 계획들이 TV에 줄줄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밭까지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음식과 식음료들 살기에 즐거울 만한 곳들, 노래와 웃음들 거기다가 살인광들, 엄청나게 근육을 키운 남자들 머리털이 곤두설 것 같은 체험, 정열적인 사랑의 장면들 온갖 종류의 범죄 행위들로 정부기관의 주의를 끄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국민들이 착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으며 이름이 이미 지어져 있고 또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미 된 것이 앞으로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람이란 것도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 인간의 역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실 잘 알려져 있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뒤돌아보면 모두가 다 과거의 역사일 뿐입니다. 사람이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현실을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지식은 전통, 직관, 합리주의가 아니라 개시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젓갈색 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름은 사실 진흙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래 샘족은 붉은색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5장 10절에서는 샘족의 색깔, 붉은색으로 주예수 그리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거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이 색은 검은색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나오는 신부는 검은색의 여인입니다.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검어도 오 너희 에루살렘의 딸들아 캐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이방인 검은색의 신부에 대비해서 신랑이신 주예수 그리소는 희다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한 성서들에서는 이 구절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진흙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고 신체의 80%가 물입니다. 물과 흙이 섞이면 진흙이 되는데 이 진흙은 사실 그 무엇의 척도도 아닙니다.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창조물 중에 최고였지만 그때조차도 인간은 그 무엇의 척도는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종기로 간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 무엇의 척도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입니다.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타락한 후에 깨끗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모두가 다 타락한 자들입니다. 인간이 첫 번째로 낳은 아이는 살인자 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인은 악한 자에게서 낳은 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20세기에는 1912년부터 1992년도까지만 계산을 해도 역사상 그 어떠한 300년 동안에 벌어진 전쟁보다도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20세기를 폭력의 세기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알려진 것인데도 알지 못하는 바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이나 의회, 신문 잡지 편집자들, 국제연합이 내놓은 주장을 믿을 만큼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에 대해서 아멘하고 화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에 강할 때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덤벼드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강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욕은 마침내 하나님과 일대일로 마주대해서 하나님과 다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욕은 물러나 배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면 천 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그런데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랴.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인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면 별들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별들의 이름을 다 지어놓으셨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도다. 인간이 별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아마 잘못된 이름일 것이 분명합니다. 과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이것들을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중 일부에만 이름을 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또 모든 동물들 역시 이미 이름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이미 아담이 그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만약 사람이 얼마 뒤에 수십 가지의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들의 어떤 이름을 지금 붙여주면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다는 이 말씀을 반박하려고 한다 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진화론자들의 뒷다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별들에게 이미 이름을 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본문은 철학이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철학을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하면서 석사학이 박사학이를 서로에게 줍니다. 당연히 이것은 윤리와 도덕을 다루는데 동료 인간과 주고받는 행동과 무관하게 철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회환경 속에서 삶의 방식이나 성적인 성향이라고도 불립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과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죄를 정당화하는 데 이것을 사용합니다. 죄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숙하고 아주 멋진 사람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환경이라는 말은 사실 일종의 죄에 대한 변명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동물보다 나았고 천사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이루어질 일을 모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누가 사람에게 말해줄 수 없다고 전도서 8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습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지의 수준으로 내려오도록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부패한 성서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헛된 것들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성경 변교자들은 일관된 번역을 주장하는데 그들이 번역한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도 똑같은 단어를 여러가지 의미로 번역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관된 번역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들이대는 것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성경을 고치는 이유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놔두고는 자기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해할 만한 다른 표현들을 만들어내서 성경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무지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D 200년 이래로 성경을 부패시키는 이단들이 실행하고 있는 표준 처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다 더 쉽고 온문에 가까운 성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성서들은 많은 것을 빼버리고 또 많은 것들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개혁성경, 개혁개정, 천주교에서 내놓은 공동번역 그리고 최근에는 표준력과 흠정력을 그 예로 둘 수 있습니다. 자 여기 6장에서 언급된 주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열거된 항목들을 보면은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을 증대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재산을 얻은 후에 그것을 향유할 능력이 없는 것 역시 헛된 것이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 죽는 것 역시 헛된 것이며 영원히 채워지지 못하는 육체의 식용 역시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탐내고 마음으로 방황하는 것 역시 헛된 것이며 사람이 자신을 흙으로 지어내신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리 다퉈도 하나님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 역시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말들을 내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부패한 성서들 중에서는 더 많은 말들로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논쟁하면 단 1분도 말을 이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 5분도 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말들로 하나님과 다툰다면 결코 헛된 것을 증대시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갖지 못한 조명을 얻어서 겸손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결과가 인간에게는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데도 이 구절에서 이 것들이라는 것 대신에 말들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고 싶어하는 자들은 엄중한 성경 구절들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엄중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단 한 곳에서라도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어서 헛된 것을 증대시킨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투었지만은 그 자신도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주인께서 주신 두 증거판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격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리니라.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책망합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아론이 백성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온수를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으로 진영을 두루 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천명이 쓰러지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하나님과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에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일을 베드로가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주님의 순교자 스테판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그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회당에서 매질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테판의 죽음에도 바울은 동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바울은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꺾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에서 또 주님과 논쟁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베드로는 전혀 내키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율법에서 금지된 불결한 짐승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 사람과 교제하거나 친근히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읽을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부르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왔노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화해서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과 논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을을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것을 알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을 하면 사람은 단 1분도 거기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이를 갈며 지옥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마주치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호기롭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은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출애국기에서 파라오도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일개 개미만도 못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호기롭게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작은 인간의 의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모두 다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의지와 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고 하나님께 대항한 죄로 결국에는 바닷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불가지론적 입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말을 고백했던 이 파라오는 이 시대에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대학 교수들과 학자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 말에 복종하지 않겠다 나는 주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과 역시 파라오의 최후와 일맥상통하게 될 것입니다. 장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 역시 하나님과 논쟁하게 됩니다. 그가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무죄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누이라 하면서 그날 왕 아비멜렉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사라를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 마음의 온전함 속에서 일을 행한 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덕택에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사람이 하나님과 다퉈서 헛된 것을 증대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잡히거나 죄를 중지하거나 올바르게 복음을 전파하거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부패시키는 자들은 자신들의 멋대로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주입하면서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들이 증대된다고 바꿉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면 모세처럼 복을 얻든지 시몬 베드로처럼 겸손해지든지 파라오처럼 익사하게 되든지 아비멜렉처럼 몰랐던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행동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구야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여러 말로 다투면서 헛된 것을 증대시킨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3만 구절이 넘는 구절 중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과거 BC 1800년의 욕은 사람이 하나님과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요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신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 번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다툴 수는 있지만 그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면 언제나 금방 야단 맞고 쫓겨나게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논쟁을 인간은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 가지 부패한 가짜 성서들 역시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이고 그들의 결말은 뻔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다툰다 해도 헛된 것을 증대시키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에 누가 감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지지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주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책망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자신들의 조상의 때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적 위선자들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를 퍼부셨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침내에 대해서도 주님과 다투고 싶어 했습니다. 요한의 침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고 하시니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의논했지만은 결국은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오. 우리가 사람에게서라 말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도다라고 하더니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라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주님께 흠을 찾으려고 했던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은 모든 고등교육을 받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가장 크고 보편적인 불가지런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대학 교수들은 하나님께 이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불가지론은 탈압과 부정을 덮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증인석 위에 불려나간 불가지론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에 대해서도 주님과 논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들을 다 제압하셨습니다. 너희 유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격을 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주님의 이 일격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그들이 더 이상 죽게 감히 묻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에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육신의 혈기로 행하는 베드로에게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나무라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관원들에게 주님께서는 만일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위가 온통 헛된 것들로 들러싸여 있다면 사람이 다른 것보다 어떻게 더 낫겠습니까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하나님은 물론 잘 알고 계십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장 결말에 이르기까지 지금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단지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인 불가지론자들에게 잠시 그냥 맞춰주는 척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장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감사합니다.